니 또 이야기 다같이 인사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넓 마지막 마지막 밤인가처럼 마지막 밤인가처럼 마지막 밤인가처럼 마지막 밤인가처럼 마지막 밤인가처럼 머리를 넘기는게 제가 지금 머리가 없는데 김지수 이거 마지막처럼 처음 들었을때 했던거 아니에요? 진짜 미쳤다 저희 마지막처럼 나왔는데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마이넘 이즈 왜이러? 4번쯤은 4번쯤은 5번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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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